침틀 기분이 깨져 더 베스트 주스어 환경 100m로 빼어 끝났습니다 와왕 나는 쎄 거 모든 게 다 쎄 거 태권도 보컬 춰도 브랜드 묻는 쎄 미워 나는 쎄 거 춤춘다 나는 쎄 아 깜짝이야 뭐야 이번엔 춤이야? 나 스맨파 나중에 나갈 거야 오! 수맨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와! 포부가 대단하다! 무시하지 마라! 안 무시했어! 꿈을 응원해! 나는 양갈래 나는 댄서를 꿈꾸지 나는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댄서를 꿈꾸지 내 춤 볼래? 잘 봐!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안녕하세요 뿌! 어? 뭐? 양갈래? 그래 뿌! 나 왔다 햇! 어! 갈래 누나 왔어? 어! 너도 춤 좀 추나봐? 응! 나 수맨파 나갈거야 나도 커서 수우파 나갈건데? 정상에서 만나겠네 너네 둘이 언제나 래퍼 된다며? 요즘은 엔잘러가 대세야 뭐 잘하면 다 하는거지 정해진게 어딨냐 뿌! 힛! 헐 마인드 좋네 맞아 나도 춤추는 래퍼 할거야 그것도 근데 잘해야되지 잘해! 어! 알겠어 알겠어 구독 못한대? 보여줄게 배틀해! 배틀! 배틀? 재밌겠는데? 나 프로 배틀러인데 절대 안 지지 흠 최고의 춤꾼을 가리는 스트릿 오마이비키 파이터 이곳의 현장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우리 파이트룬의 뜨거운 열기를 달볼 배틀러는 칼각은 나한테 맡겨라 오리온 오리온에 맞붙을 최고의 적수는 힘있는 크럼프 최강입니다 양갈래! 자 두 선수 가구 한마디씩 들어볼텐데요 칼각이 뭔지 그거 배우시게 될겁니다 어! 뿔뿔뿔 그래? 넌 크럼프가 뭔지 배우고 가라? 에헤 무서워 아아아아아아아아 Are you ready? DJ 드롭더 비트 예헤 저런 노래로 배치를 한다고? 조금 이해가 안갔죠 솔직히 조금리 이해가 안 갔죠 조금리 이해가 안 갔죠 S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I'll be the best, above all the rest Put me to the test and Expect nothing less, you check cause I'm chest So tap it in next, yeah You got the venom, a tangible weapon No coming in second, this life is a lesson He got a new engine from Pina, it's a blessing New focus, no guessing, just put an obsession All in his possession, you got the retention I leave an impression and take a redemption Just kill no discretion, your mind is a weapon 11, 11 It's time for progression, ah! 아, 귀엽네. 열심히 한다. 다음 배틀의 주인공은 양갈래! 크럼프! 갈래 누나가 아주 이갈고 나왔더라고요. 막 저 이기려고 막 크럼프로 이러는데 그래도 나 못 이길까? 내가 못 이길까? 아, 찢었다. 이거 심사 못 하겠는데? 너무 어렵다. 그치? 너무 어렵지? 자, 심사위원들! 카드 오픈. 무조건 내가 이긴다. 내가 더 승선이 있겠다. 오, 오리움! 오리움 선택했습니다, 백설아 씨. 이 백설아도! 샤샤 씨는 과연? 오, 양갈래 선택했습니다! 역시 샤샤햇! 아, 저는... 둘 다 진짜 못 걸어겠어요. 한 번 더! 오, 네네, 샤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죠, 뭐. 진짜 예상 못 했죠. 저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어요. 하, 이걸 또 하네. 이번 배틀은 40초 동안 두 개 함께 춤을 추는 배틀입니다. 이번 배틀의 심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오키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실 겁니다. 오키님들, 저를 뽑아라, 뿌! 오케이, 알지? 나쁜 거. 자, 두 배틀로 모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Drop the beat. 어라? 이거 딴 제 노래? 어... 최아igans 아무튼 나도 치울 수 없다ial 뿐 뭐하는 거지?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아주 이 무뎐 내 무대야 나만 봐야 해 5, 4, 3,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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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고연! 괜찮아? 괜찮아? 12살짜리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무뚝대고 몸쓰니까 그렇지 아우 진짜 오키님들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도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부처럼 큰일 나요 아우 진짜 심란 감지했지 이게 다행이지 이게 다 뭐니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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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 너 이렇게 다쳤는데도 춤출 거야? 엄마 춤은 보기 못해 그렇게 춤추려면 너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 몸이 재산이니까 알겠어 엄마 오키님들 이번에 춤 결과에 따라서 대결 결과에 따라서 엄마가 방과 후에 춤 수업 듣게 해준대요 여러분들 꼭 뽑아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우 좋긴 뭐가 좋아? 리온이가 다 죽어갔는데 댄스 배틀하기 다 뽑아줘야 꼭 뽑아 대성공!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영상은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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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